네 안녕하십니까 H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1615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8일 오후 2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필옵틱스라는 기업은 인쇄회로기판 관련 장비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와 부품 소재 제조 판매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핵심 고유 기술인 광학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리지드 앤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과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 및 공급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 플러스 2차전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새 핫한 모든 반도체도 핫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2차전지도 핫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 모든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특히 이 중에서 매출이 높게 나오는 쪽은요.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호황이었지만 올해에는 수요가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지금도 반도체 수요는 높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반도체 업황들의 실정은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 또한 반도체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6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추세선을 어느 정도 많이 이탈한 모습인데요. 이날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탈을 했지만 다행인 점은요. 아직 41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먼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 60일 이동평균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1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아직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41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 그리고 21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상승추세 이어나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피로틱스를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승추세를 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상승추세에 이어가다가 상승추세에 이어가다가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이탈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추세에 이어 나가다가 이어 나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바로 이탈 하고 다시 한번 상승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계단식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 조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또 조정 상승하는 패턴을 계속 그려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이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62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상승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추세 다시 그려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은 약간 조정국면에 있는데요. 약간 이탈하면서 조정국면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다시 그리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약을 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때처럼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처럼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모멘텀이 터져주게 되고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는 미래성장성은 되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제 2년 동안 적자를 지속했는데 20년도부터 흑자전환은 성공했고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약 2배 이상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오를 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피로틱스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피로틱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날 주가 변덕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가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이제 위쪽에 AP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드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온 실시간 리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 7시 35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먼저 이제 미국 증시나 시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일단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 리딩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이 기준 매수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도 그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셔도 열어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모두 추천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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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